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제 좀 정신 차립시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도 막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글 중에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다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 생각을 좀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소개합니다. 오리 그리고 전라도. 나라가 망하려면 반드시 썩은 관리들이 먼저 나타나는 법이다.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를 지내오며 청나라 멸망까지 그리되었고 우리 또한 다를 바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리의 출현을 반드시 막아야 했다. 오리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청렴하지 못한 관리를 뜻한다. 썩은 관리들이 백성을 괴롭히면 백성은 관리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뭉치고 이 괴로운 사연들은 때론 인걱정이 되고 일지매가 되었으며 홍경매가 되었다. 나라님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해도 우리들은 그것부터 막았다. 역사를 보면 나라님이 관리들의 말에 속아 나라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을 탄압을 했던 무수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역사는 이 결과를 역성혁명이라 부른다. 그래서 백성의 뜻은 하늘의 뜻이여. 하늘은 곧 백성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동학은 인내천이라 하였다. 구한말에 이르러 전하도는 썩은 관리들에 의하여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수탈을 당한다. 당시 풍량조씨 안동김씨 세도정치하의 조선은 이 세도가들의 부정과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었다. 돈으로 양반이라는 명예를 팔고 돈으로 원님사또가 되고 과거시험 합격을 조작하면서 저지른 수많은 죄들. 그리고 그 죄 많은 직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백성들을 얼마나 수탈하였던가. 필자는 이 한탄스런 역사를 읽어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대는 지금 다산정약형의 글 한 편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아라. 눈물은 곧 분노가 되리라. 이에 동학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이 참 혹스런 상황을 알리고자 하나 오리들에 의해 속은 나란님은 오히려 군대를 보내 백성을 진압고자 하였다. 진실을 막은 그들이 바로 오리들이었다. 이에 황토현 봉합봉기가 일어나고 흰 옷 입은 백성들은 우기를 들었다. 그러나 나란님은 일본군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조선은 불러들인 일본에 의해 멸망하였다. 내 백성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고 외적을 불러들인 처참한 대가였다. 전라도가 곤문세가의 수탈의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새만금처럼 드넓은 들판 때문이었다. 호남 평야에서 나오는 쌀이 얼마였기에 오사 박문수는 그 들판을 향해 절을 올렸던 것인가. 그 시절 박문수의 눈에도 전라도 평야는 나라를 먹여살리는 기름진 땅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조정은 이 풍요로운 곳에 당파 싸움에 밀려난 귀양객들을 보냈다. 귀양객을 부양할 곳이 전라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서포 김만중은 거제도로 귀양 같다. 그러나 그 고울원님은 비난한 고울 형편이라 귀양객을 받기 어려우니 다시는 보내지 말아달라는 상서를 올린다. 전라도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힘든 노역 외에 군역에 동원되고 오리들의 수탈 대상이 되었으며 귀양객 구양이라는 2중 3중의 짐을 지고 있었다. 이렇게 전라도는 200여 년을 보낸다. 그리고 봉학혁명이라는 역성혁명에 보립하는 것이다. 직강서를 세우고 참된 통치의 흔적을 남겼으나 버림을 받으면서 살아남은 그들은 지리산으로 떠났다. 새 망금을 본다. 새로운 호남 평야였다. 발꿈치를 세우고 멀리 멀리 바라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경이로운 들판에서 우리는 망금의 부를 이루어주리라는 희망에 부푼 적도 있었다. 그 들판에 문재인과 민주당은 태양광을 세우기 시작했다. 모두 중국산이었다. 곧 새들이 날아와 태양광 패널 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새똥으로 범벅이 된 태양광은 흉물이 되고 말았다. 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팔아 재미를 본 중국이 가져갔다. 친중 매국의 본복이었다. 새만금 벌판에 세 개 보이스카우트리 모인 젠보리 대회가 개최되었다. 산 좋고 물 좋은 무주구 전동 태권도 연맹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을 마다하고 나무 하나 없는 새만금 벌판에서 치러졌다. 8월 염천에 세 개에서 청소년들이 모여들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드디어 비명소리가 들리고 오물이 넘쳐났다. 전라북도 보이스카우트들은 가장 먼저 새만금 대회장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달려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다. 무려 2조가 넘는 예산이었다. 그러나 1175원을 배정받아 152억으로 대회를 치르는 기적을 보았다. 크루즈 여행까지 무려 99차례에 걸친 공무원 관리님들의 돈 빼먹기 출장을 목격하였다.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로 흘러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래전에 죽은 동학혁명에 원흉 조병갑이 부활했음을 직감하였다. 전라더에 오리가 출연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1개 군의원까지 민주당이 점령한 곳에 드디어 역사가 두려워하는 탐관오리들이 등장한 것이다. 천만다행하게도 나라님을 향한 호소가 닿아 젠보리 대회는 삼성을 필두로 하는 여러 기업들과 교회 심지어 군까지 동원되어 수습되었고 마침내 케이팝 공연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오리는 나라를 망치는 최초의 역적이면서 최후의 역적이다. 오리가 번성하면 나라는 그들의 손에서 반드시 망한다. 오늘날 새만금 젠보리 사태에서 보았듯이 이 속은 오리들이 부화하는 곳이 고요서 속은 전라도 민주당이었다. 전라도 민주당 이들이 바로 문재인을 지지하여 오늘날 종북 간첩 빨갱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모여있는 정당이었다. 그러므로 전라도는 이 치욕스런 부종을 일으킨 빨갱이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전라도여서는 안 된다. 전라도 민주당에 기대어 직을 얻은 탐관들은 반드시 백송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동학과 전봉준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온 나라를 먹여살려야 하는 새만금 둘판에서 그 우리들은 반드시 처형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묻어두고 다시 민주당 세도가의 빌부터 수령이 되고 원님 사또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전라도의 동학에 참듯이 일어날 것이다. 명심하라. 우리는 전라도 백송이지만 그보다 먼저 대안의 백송이다. 2023년 8월 11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제학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와 복지부동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풍전등화와 같은 극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과 판박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또 무력화시키려는 불순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을 헌법과 법률을 추상같이 적용하여 국민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무너진 기강률 다시 반듯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국가를 반석위에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뉴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안동데일리는 부정선거 진상규명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규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세계로 안동데일리 대형 fear罪기 아시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